듣고 승리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우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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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창세기 장세기 아멘 아멘 예수님 한글자막 예수님 사울의 사울이 서대반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경 서대반 예수님 예수님 아멘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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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예수님